신한 자연산민어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4,5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8,9미, 9,10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사이즈 크고 좋고요. 그리고 무한뻔락지입니다. 무한뻔락지가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입판이 되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무한뻔락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시라면 새띠먹갈치입니다. 지금은 새띠먹갈치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갈치가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한번 구워드시면 진짜 살살 녹습니다. 그만큼 부드러운 목포 먹갈치고요. 그리고 보시라면 밴댕입니다. 밴댕이 철이죠. 밴댕이 핵감용이고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밴댕이 핵감이나 밴댕이 젓갈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싱싱하고 맛있는 핵감용 밴댕이입니다. 그리고 자랭이 병어입니다. 가장 작은 병어고요. 가장 작은 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부드럽고 맛있고요. 자랭이 병어. 정말 펫을 씹어먹을 수 있는 병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랭이 병어만 기다리신 분들 많잖아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냅니다. 그리고 병어입니다. 한상자에 마흔마레시 들어가는 사신미병어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감용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사신미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알 수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신미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한상자에 30마레시 들어간 삼신미병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신미병어가 좀 작다 하신 분들은 이 삼신미병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삼신미병어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신미병어입니다. 가장 큰 병어 중에 하나인 이신미병어고요. 사이즈가 크고 좋기 때문에 이신미병어 원하신 분들은 이신미병어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좋은 이신미병어고요. 그 다음에 신미병어입니다. 한상자에 10마레시 들어가고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미병어를 찾고 있는데요. 신미병어 안강망과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미병어 원하신 분들은 꼭꼭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상 홍어가 금어기가 들어가서 중간만 완상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비역입니다. 완도 건비역 최상급이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건다시마, 완도 보길도 건다시마고요.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국내상 강고등원 대사이즈,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그리고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갈치 속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부터 통연이, 연물 봉지, 오징어젓하고 갈치 속접 판매하고 있습니다.